소세지 파티 소스, 챌런지 이긴 사람 먼저 가위바위보! 아! 나이스 7번! 마요네즈 사보 담배 소세지 꼬치 뿌린다 너무 맛있어 흐흐흐흐흐 나는 11번 하나 둘 팩티클립 9번 구구구구구구구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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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왕 소세지 하나 둘 셋 으악 으흑 으흑 으흐흑 흐흑 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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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흑 으흑 제발 조건가 으흑 으흑 노탈로 1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키위 버섯 오우 우와 예뻐 하하 어 하하 아 왜 마셨어? 하하 아파 아파 하하 간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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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쨍 뛴다 8번 아 빙켓닉 분홍 소세지 흐흑 허흑 메몬마 어 어머 오우 맛이 이상해 으흐흑 맛있는거 이악 아하 포드팡 시인법 맛있는거 으흑 하하하하 불닭 소세지 옛날 불닭이야 통숲 햄 파란 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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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무서워 와 엄청 매워 맛있는거 야 해피 튜발 하자 오 예 케첩 대박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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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읽었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오흑 오흑 머스타드 피드 오우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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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